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경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왁께서 가라사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경팍하게 하리니 내가 표진과 이적을 애굽당에서 많이 행할지라도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경팍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경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했던 모세의 요구는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아홉 번째 재앙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애굽은 말 그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바로에게 탄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내보내 주소서라고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국기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왕이시여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째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은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경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모세의 그 요구는 계속적으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을 겪게 되었을 때 바로의 마음은 완전히 꺾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국기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 출애국기 6장 3절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진행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브, 해, 여호와 또는 야회라고 저희가 읽는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야, 이것은 창조주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회는 구속주의 권능을 가리키는데 요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뜻하고 여기 회에 해당되는 바브는 십자가의 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야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호를 해석하게 되면 손가락으로 창문을 여시고 못으로서 창문을 여셨다. 손가락으로는 창조사업을 하셨고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땅을 내가 보니 그런데 여기에는 회, 이거는 못인데 그분의 희생으로 또 다른 세상을 여셨다라고 하는 뜻이 야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91편에서 저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야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새 예루살렘 도성에 살 수 있는 구성원으로 저희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떡 맡은 관원장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용서를 받고 복직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습니다. 열 번째 재앙에는 보혈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열 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나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하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모든 표적들은 전부 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리세인들과 사도개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인자의 표적,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이 들어 있는 열 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권능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인자의 표적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큰 사랑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안식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큰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주님께서 창조사건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주의 사랑을 거역하고 의심했던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의 사랑을 불신하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들은 창조주를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고 저희 모두가 죄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창조주의 사랑을 거역하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 약은 가장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처방할 때만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완전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은 태양빛을 받고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태양의 완전한 빛이 바로 십자가의 빛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큰 전능자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닫게 될 때 우리들도 완전한 나무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사건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인생들을 바로가 또는 사탄이 결단코 놓아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게 된다. 예수님은 남편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부증에 걸려 있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고 창조주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 의부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 남편께서 그 아내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의부증이 완전히 치료되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열 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사건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오면 인자의 징조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끝이 왔을 때는 이제 진정한 출애국, 죄의 속박 가운데서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징조,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낱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외에는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자의 징조가 세상 끝에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피울림이 없으면 용서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전능자의 보혈, 보배로운 어린 양의 그 보혈이 흘려질 때에만이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고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전능자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분께서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평화를 되찾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볼 때 아 저 전능자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일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죄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길레아세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들의 죄를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안식일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큰 안식일이 바로 이마의 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록 7장 2절과 3절하고 출애국기 13장 8절 9절 16절에 보시면 아비벌 15일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의 기념비 큰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은 깊은 흑암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완전하신 사랑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을 깨달을 때에만이 저희가 출애국, 진정한 출애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가 삼낱삼밤 땅 속에서 이것이 바로 희생적 사랑의 능력 열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어린 양의 희생에서 나오는 권세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모든 표적,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셨을지라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를 거역한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께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볼 때에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붓증 남편을 의심하는 그 질병이 치료가 될 수가 있다. 부부 사이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겠소라고 물어봤을 때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을 보고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태어나셨죠. 디모대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인자로 태어나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은 비방을 받을 목적으로 비방받는 징조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인자의 징조가 너희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를 서기 30년의 십자가 진리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기초가 된다. 자 그러므로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금요일 십자가설은 삼낮삼밤을 비방하는 거짓된 교리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비방을 받을 목적으로 태어나셨는데 인자의 징조가 삼낮삼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비방하고 있는 인자의 징조가 삼낮삼밤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비방이 대놓고 겉으로 드러난 교리가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안식일 교단을 향해서 화인 여사가 경고해 놓은 말씀인데요. 안식일 교단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릴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리인 것으로 당연시 여겨왔던 어떤 교리에 대해 성령께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늘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이 4번 신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삼낮삼밤 땅 속에서 이것 하늘에서 허락한 징조는 인자의 징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삼낮삼밤 땅 속에서 이것만이 유일하게 하늘에서 허락하는 징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신약성경에는 하늘의 징조가 보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올까? 그 이유는 이 네 가지 전부 다 삼낮삼밤 땅 속에서와 연관된 장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은 하늘이 허락하는 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늘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징조는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 땅 속에서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게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징조가 보이니 어떤 여자가 남자아이를 해산하기 위하여 애써 부러짓더라 이 말씀은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믿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인자의 징조를 믿고 있는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애써 부러짓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하늘의 징조가 보이니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게시록 12장 3절에 가니까 하늘의 또 다른 징조가 보이니 여기에 뭐라고 말하죠? 어떤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용이 삼낮삼밤을 믿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죠. 게시록 12장을 제가 잠깐 볼게요. 게시록 12장 하늘의 징조가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게시록 15장 1절에 가면 하늘의 징조가 보이니 일곱 재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인자의 징조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칠 재앙이 내려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늘의 징조가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일곱 재앙은 금요일 십자가설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를 비방하는 교리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는 자들에게 내려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게시록과 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통해서 주의 잔 그리고 주의 잔의 반대말은 귀신의 잔이죠. 그러니까 이 게시록에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잔 그리고 음녀가 만든 석근 잔 그래서 지금 잔의 전쟁인데 주님께서 마셨던 잔은 이거는 영생으로 가는 잔이에요. 삼낮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신 다음에 영생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잔은 이거는 금요일 십자가설인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짓밟아 버리는 거짓된 교리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 십자가설은 결단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게 하는 거짓된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독주인데 이것이 바로 짐승들이 따라가는 거짓된 교리 금요일 십자가설이 쉽게 말하면 짐승들의 표 짐승과 같이 이성이 없는, 말씀이 없는 유다소에 보면 이성 없는 그래서 아아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아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인데 아아가 붙게 되면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짐승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인자의 징조, 6월절 어린 양의 권세, 10번째 재앙의 능력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따라가는 교리가 금요일 십자가설이기 때문에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 우리가 보통 666이라고 하는데요 이 666이 말하는 것이 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리가 짐승의 표인데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은요 사고 파는 걸 잘합니다. 사고 판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 또 비둘기를 팔아버리는 자들 비둘기가 요나죠 요나의 표적을 그냥 무시하고 팔아버리는 자들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싼 값에 팔아버리는 자들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가 없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양심도 팔지 않고 비둘기도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은 사고 파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매매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사고 파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자기의 양심을 아무 때나 팔아버리는 자들을 성전 바깥으로 내어 쫓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셔야지 영생에 들어가는데 주님의 잔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라고 하는 이 인자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이 돌나라가 신상을 친다 신상의 발을 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발이 금요일 십자가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돌나라를 설명할 때 바위를 떠내서 만든 돌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0절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은 바위를 떠내서 만든 돌무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무덤의 비밀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라고 하는 이 무덤의 임봉이죠 그래서 이 삼낮 삼밤 땅 속에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떼어내서 만든 예수님의 이 돌무덤으로 생겨내는 돌나라 이 돌나라가 다시 말해서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가 진리 위에 세워지는 나라 교회가 우상의 발 금요일 십자가서를 때리니까 이 우상이 무너져서 마치 타장마당의 교화같이 온데간데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이 지혜 돌무덤으로 바위를 떠내서 만든 그 돌무덤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것이 바로 우상의 발 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이라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목욕을 했죠 그런데 발을 씻어야 돼요 이 발은 헬라어로 포도스입니다 포도스 그런데 이 파이에다가 오도스 이 오도스는 길이라고 하는 뜻인데 파이는 3.14죠 3.14는 원주율인데 이 주님의 발 우리의 발은 주의 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은 영생으로 가는 발이에요 그런데 원주율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뜻하는데 주님의 발이 바로 영생의 발인데 그 영생의 발이 3.14 곱하기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원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금요일 십자가설은 이거는 영생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 삼낮 삼밤 땅 속에서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돌나라에 대해서만 여러분께서 살펴보셔도 이 삼낮 삼밤 땅 속에서가 인자의 징조 열 번째 재앙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권세가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